한국 모던 블루스의 기술이자 대한민국 스튜디오 세션의 에이스 30년간 수천여 장의 앨범에 각종 히트곡에 녹아있는 그의 기타 사운드 타미 김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타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버즈비TV 고품격학기버라이디 기어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저희같이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워낙에 유명하시고 우리나라 스튜디오 세션계에서는 많은 지금 현역 세션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시는 정말 대단한 명 연주자를 오늘 저희 버즈비스튜디오에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병호 선생님과 두 분이 또 친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오늘 굉장한 깨알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처음에 알게 되신 건가요? 오래되신 거죠? 그냥 우리 공연장에서도 보고 경호 형도 예전에 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했어 예전에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나는 우리 타미킴 기타리스트는 수천여 장의 앨범인데 나는 수장의 앨범 수장의 앨범 아니에요 옛날에 공연장에서도 당연히 저는 공연 세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수 반주하러 갔는데 다른 분 또 반주하러 오셨고 아 대기실에서 서로 이제 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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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실에서도 뵙고 다른 행사장에서도 뭐 하여튼 거의 그렇게 거의 30년 됐죠 네 30년 공교롭게도 또 저희 90년대 김종서 밴드 할 때 네 그 멤버 한 분이 또 과거에 또 밴드 메이트였으니까 그 세션맨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드러머가 저기 드러머고 저기 베이스가 우리 베이스였고 병원 80년대 같이 할 때 드러머였고 80년대 80년대 저는 이제 태어났고요 그분은 열심히 공연장과 스튜디오를 넘나들면서 왕상활동을 하셨고 오프닝이 좀 길어갖고 조금 한 줄을 빼먹었는데 현 타미킴 블루스밴드 리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말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냥 타미킴 기타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정말 어마어마한 연주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런 모던한 플레이 이런 것들도 워낙에 다 잘하시지만 그 예전에 그런 빈티지 명곡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팝 명곡들 그 연주하신 것들이 진짜 연주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1등 한 곡 몇 개나 돼요? 가요 탑찬 1등 한 곡 뭐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거 물어봐야 되겠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세션 한 게 누구십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윤수일 선생님 윤수일 선생님 네 저희 수시로 불려 가니까 네 수시로 그죠 수시로 불려 가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타미킴 좀 불러 아 저 예전에 그 TS에서 제가 일하던 시절에 거기 TS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작업하러 오셨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한 번 그때 뵙지는 못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진짜 레인지가 그냥 원래 작곡가세요? 네네네 아 기타리스트면서 자기 작품도 활동도 하는 줄 알았네 미안합니다 아까 이거 채널 많이 봤다고 거짓말했는데 아 지금 떠오르는 작곡가 박인우 씨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서 저는 뭔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끼어서 자 오늘 저희 무호 오디오 G250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뭐 워낙에 이제 다양한 그런 장르를 아우르는 기타리스트를 모시고 하는 그런 리뷰이니만큼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같이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무호 오디오의 G2 시리즈가 사실은 뭐 넘버링이 굉장히 다양하죠 넘버링이 다양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그런 제품들을 같이 리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 또 최근에 또 박찬권 기타리스트 박찬권님이 또 와서 리뷰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또 타미김 선생님도 오셔서 해주시니까 이건 뭐 거의 뭐 G2 시리즈는 진짜 이 게스트 풍년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호 오디오는 뭐 이렇게 무호 오디오가 물량 공세가 심해요 무호 오디오는 그리고 사장님이 일단 섭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꽃등심 우리 상욱 팀장님이 또 와가지고 기술적인 지원을 워낙에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업체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술 지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그래도 회사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는 경우가 별로 없고 여기는 다 이제 팀장님 오셔서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한글 매뉴얼화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내가 생각하는 기능을 찾을 때 더 이상 영어의 장벽에 뭔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정 안 되면은 팀장님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G250의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설명과 간단한 프리셋을 먼저 들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그 특수 기능들 있잖아요 톤 캡쳐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타미경 선생님 직접 만드신 그 프리셋들 쭉 들어보고 그걸로 또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제품 특징을 일단 확인을 하기 전에 우리 버즈비 사이트에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기타 프로세서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 70개의 앰프 모델링과 180가지의 이펙터 톤 캡쳐 기능까지 해서 549,000원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개섭쌍 이게 논 리니어 디지털 앰프 모델 70개 들어가 있고요 톤 캡쳐로 앰프 전용 프로파일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그런 장비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운드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2개의 IR 기반 스피커 캐비넷 모델이 있는데 스피커 캐비넷도 이제 캐비넷을 캐비넷 시뮬러를 쓰루 할 수도 있고 온 할 수도 있고 고거를 이제 나가는 거에 따라서 XLR 아웃이랑 그리고 그냥 메인 아웃이랑 헤드폰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전문 연주자 입장에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더라 아 가치가 있는 기능이다 메릿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도 이따 얘기하려는데 지금 스포일러 하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능을 쭉 중요한 기능을 먼저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펙터 모듈 11가지 이펙터 모듈이 있어서 이 모듈마다 이제 조금 쓸 수 있는 이펙터들이 조금 다른데 11개의 이펙터 모듈이 있고요 180개가 넘는 이펙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은 85뱅크에 3프리셋 지금 보면 이거 뱅크 이동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프리셋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한 뱅크당 3개씩 해서 총 255개의 프리셋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펙스 루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포케이블 메서드 스테레오 앰프 셋업이 사용이 가능해요 포케이블 메서드는 예전에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또 다른 편에서 그 포케이블 메서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 인 아웃 글로벌 EQ 그리고 컨트롤 이용해서 모듈을 온오프 하거나 탭 템포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더빙이 70초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로버라고 하죠 테일 꼬리가 다음에 이펙터 잔향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공간계를 프리셋 전환할 때 이어갈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가지 드럼 머신과 10가지 메트로너 모듈 그리고 튜너 들어가 있고요 한글 매뉴얼 다운로드 제공 이게 거의 최고의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다른 악기들에선 제공되지 않는 굉장히 디테일한 번역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이게 그냥 막한 번역이 아니고 정말 한국인들이 딱 볼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굉장히 신경 써서 번역을 하는 요즘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봉감독도 옆에 아주 끝내주는 통역사 대꾸도 아니듯이 요즘에 이렇게 안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번역기 돌려서 한글 매뉴얼 만드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은 그거 뭐 복사해서 그거 해갖고 누가 못 보나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줬다라는데 그 한글 매뉴얼에 큰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200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기존 앰프 모델이 55개에서 70개로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펙터 모듈에 들어가 있는 이펙터가 이제 180개라고 했잖아요 요건 기존에 70개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프리셋은 200개에서 255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 지원이 스테레오 아웃풋에다가 XLR 미디인아웃 옥스가 추가된 겁니다 이래서 요게 그 추가된 것들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50초였던 루퍼가 70초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인데 리앰프 기능을 추가를 해서 뭐 약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녹음을 한 소스를 직접 그냥 요거 들고 가서 바로 앰프에다 꽂고 네 리앰프를 쫙 할 수 있다 리앰프도 저희가 레코딩타임스에서 설명을 한 편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이렉트박스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맞다 그래서 로우 임피던스를 하이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기존 G200이 36만 9천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약 18만원 50% 정도의 가격 향상이 있어서 54만 9천원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60만원이 안하는 가격대에 물론 G30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250은 60만원이 안하는 가격대에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프리셋 기본 기능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초반에 있는 1번에서부터 한 3번 정도까지 한 12개의 톤 정도만 기본 프리셋을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가 보이나요? 네 지금 1번 뱅크의 첫번째 A 프리셋인데 US클린 US클린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미국발 앰프 얘기하는 곡이죠 팬더 팬더너 이런 것들 물론 이 기타 이건 저희 이제 타미 기타입니다 저희 회사 기타인데 약간 좀 많이 클리어해요 빈티지 소리가 나진 않아요 아 네 스트랩 같은 소리는 안 나는데 약간 쉑터? 뭐 타멘더슨같이 스튜디오용으로 생각나죠 그런 의도로 만든 기타인데 연결을 설명 먼저 해도 아 예 지금 이게 이제 일반 아웃풋 잭이고 이게 이제 XLR 여기 아웃풋 잭인데 다이렉트 아웃으로 들어가요 예 예 예 예 예 얘는 스피커 시뮬레이션이 된 상태로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고 네 얘는 off 시켜놔서 앰프에 꼈는데 이 기계가 그냥 이 팩터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 보면 이제 앰프로써 네 기능을 하니까 이게 헤드인거에요 헤드인거에요 그래서 요 놈이 리턴으로 들어갔죠 리턴으로 들어갔는데요 리턴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프리로 사용하고 마샬은 지금 헤드를 파워앰프로만 사용하고 있도록 그렇죠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저 시스템에 들어가서 요 캐비닛 시뮬스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웃풋 폰에서 보면 스루로 되어 있고 그리고 XR에서 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XR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이게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아웃풋에서는 지금 스루로 지금 꺼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글로벌 세팅이라 지금 이 셋업이 전체 톤에 전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네 디스플레이 자 그러면 USA 클릭 US 클릭 진짜 펜더 소리 비슷하게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뭐 들어보세요 펜더에다가 리버브 좀 뭐 고급 기타를 꼈다 네 이렇게 리어 그 다음에 2단 아 그러네요 네 약간 일본 음악 소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미들 뭐 한 소리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주로 이제 더빙 할 때 많이 쓰는 4단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솔로 막 블루스 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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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네 이게 비는 볼륨은 줄여 보고 네 us 드라이브라고 4 어 솔직히 나는 이건 몰라요 us 드라이브가 뭘 얘기하는 거 있지 한 번 쳐봅시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저거네요 뭐 지지탑 같은거 아 이거 팬더게인 채널이네 팬더게인이 있나? 할로드 디럭스 같은거 아아 자 그럼 바로 C로 한 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베이스가이는 베이스맨 베이스가이는 베이스맨 베이스맨 이제 게인업을 해놨네 베이스가이라고 부스트를 해놨네 베이스맨이 기타베이스 다 쓰는거거든 맞아맞아 이 뱅크를 한 번 체인지를 뱅크를 내린거고 위로 올려야죠 2번 뱅크로 가서 A 누르면 퓨전이네 퓨전 뭐 퓨전의 이제 백그라운드 톤 같은거 얘기하는거겠죠 네 이게 치 어쨌든 60만원이 채 하지 않는 멀티이펙터 소리라는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와 자 그럼 바로 B로 가볼게요 뭐라고 써져있어? 오버드라이브 스토터 네 샘플 연주를 너무 멋지게 해주시니까 다 좋게 들립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토션 피치 리드네요 피치 리드라 네 아 여기 피치 한옥탑 두옥탑 정도 위 소리가 틈어져있네요 아 네 베일이 이쪽으로 꽂혀있네요 헤드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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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트레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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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아 트레몰로는 이게 이제 볼륨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이펙터잖아요 그러니까 펜더도 트레몰로 이렇게 되면 약간 앰프 그 볼륨 부스트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약간의 디스토션이 있는 것 같아요 가청에서는 줄었다 뺐다 줄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임장이 낮아지니까 디스토션이 있다 있으면 좀 줄이면 되지 네 그러라고 볼륨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플랭거네요 아 플랭거네요 디스토션 뭐 트레네일은 뭐 이런거 할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종류별로 그냥 샘플 연주를 뭐 워낙에 진짜 톤에 너무 딱딱 맞는 연주를 바라버려 주시니까 그냥 뭐 톤이 연주 때문에 좋게 들리는 건지 톤이 진짜 좋은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아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무엇뿐만이 아니라 뭐 캠퍼든 사운드 에펙스든 POD든 GT 그 버스에 든 프리셋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들은 그 유명했던 그 시절 프리믹스를 약간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왜곡되어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또 이런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렉키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약간 디지털스러움이 다 있는데 원래 에펙스라는 거는 연주하는 사람이 알아서 커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거기에 어울리게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30년을 연주해 오시는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3년 쳐도 보면 마찬가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연주로 그 부분을 맞게 커버하면 된다 접근을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주가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뱅크 1, 2, 3을 들어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차피 그 식당에 가도 그 메뉴의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자신있는 메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뱅크 1, 2, 3에 들어가 있는 톤들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 악기의 기조를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개의 톤 모니터를 해봤는데 솔직히 저는 하루 왠종일 걸렸어요 여기는 소리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고 그리고 아까 하듯이 뭔 소리 나오면은 내가 그런 연주 한박 나도 모르게 해보거든요 잘 먹나? 이러고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 왠종일 하루 왠종일 하루 왠종일 이렇게 일이 없어서 다행이죠 저는 정말 오늘 굉장히 뭔가 독특한 어떤 이런 조합에서 이 풍기는 아우라에 약간 눌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1개의 모듈을 이 앞쪽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XA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앰프 톤 캡처 그 다음에 내 캐비넷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해갖고 11개까지 11개까지 지금 여기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실시간으로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이 DP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가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누르면 네 디스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오고요 디스플레이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펙트 체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펙트 체인도 무 오디오로 돼 있네 그렇죠 이 지금 11개의 이 모듈을 보실 때 여기 보면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가 같은 데 묶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11개의 모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디스토션이 오버드라이브가 같이 하나의 모듈이 묶여 있는 것도 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묶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페달을 짜거나 아니면 이게 무한대로 그 가능한 그런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내가 넣고 싶은 개수대로 넣고 동시에 구동을 시키는 게 가능한데 여기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아니냐 이런 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모드를 사용을 할 때는 그 클린한 앰프에다가 직접 끼워놓고 클린한 상태에서 더 사운드를 많이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을 동시에 구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보면은 애초에 여기에 앰프가 있고 또 캐비닛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거 얘기 잘했어요 이게 기준이 나온 이유 자체가 요즘 유행이 앰프 모델러예요 그 펄스 리스폰스 방식으로 스피커 시뮬레이션 지금 업그레이드가 진화한 거고 그러니까 앰프를 쓰는 게 주가 돼서 거기에 여기서 부스트를 쓰던 디스토션을 쓰던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앰프에서 크랭크업을 좀 하고 뭐 껄쩍지근해서 고르던 60, 80년대 90년대 원래 했던 약간 원리원칙으로 좀 포커스가 잡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악기들이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애초에 아예 이거보다 더 모듈을 자유롭게 세팅을 하고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동시에 무한대에 가까운 이펙터들을 마음대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좀 메모리랑 이제 아무래도 CPU 자체의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났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앰프에서 미리 세팅하고 오버드래브와 디스토션으로 추가해준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톱메이킹엔 문제가 없으나 사실 심리적으로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뭐 요 정도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꾹꾹이 좀 같이 연결해서 쓰면 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은 기술적인 해결은 가능한데 뭐 심리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가 묶여있다는 거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린 건데 저희가 아까 이 톤을 바꾸는 그 요렇게 밟았을 때 톤이 바뀌는 그 부분에 레이턴시가 과연 연주자들이 느꼈을 때 불편할 정도로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또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딱 연주를 하실 때 바꿨을 때 아니 이정도면 뭐 연주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 없는거 그냥 속 시원하게 네 지금 한번 가봅시다 네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1번 가봐요 네 없잖아요 이거 없는거에요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뭐 순간에 잠깐 퍼스되거나 영점 몇초라도 파고 나오고 이런게 없잖아요 네 좋아요 지금 네 전혀 뭐 레이턴시가 아쉽지 않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트루 바이 패스 아날로그 악기들의 그런 어떤 이제 밟았을 때 꾹꾹이를 밟았을 때 이제 팝하고 터지는 팝핑 노이즈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거 그거는 되게 지금 좋은 얘기 했어요 네 그걸 저도 연주하면서 저도 이제 보드를 많이 쓰고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병호형 같은 신체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저도 지금 신체가 좀 발부했는데 신체 발부 네 서로의 고함이 볼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그런 데서 생기고 네 혹은 스위치가 불량이거나 네 서이킷출이랑 붙어서 뭔가 미스가 돼 있는 거는 네 이렇게 한 두 세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백만 원짜리 꾹꾹이도 팔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써도 팝핑 노이즈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솔직히 그럼 내가 야 내가 백만 원 줬는데 너 물으네 뭐 이런데 그리고 우리는 주로 사실은 아니까 그렇게 안 쓰고 걔를 밟을 때 볼륨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밟으면 되죠 네 이거를 컨트롤을 하든지 볼륨 페달에서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은 묵음 상태에서 드럼이 딱! 스네어를 딱! 하는 타이밍에 이제 외국 애들도 그러고 살아요 네 근데 본인이 거기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 투자했는데 내가 혼자 이제 거실에서 막 심취해가지고 뭐 하려는데 눌렀더니 뻑 소리 나면은 열 받죠 네 다 열 받아요 60억 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 연주자의 노련함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프로 연주자가 아닌 이상이야 이런 디테일이나 뭐 이런 공연장에서의 디테일보다는 그냥 일단 밟고 말잖아요 아니 차랑 똑같다니까요 스포츠카를 아무나 이렇게 샀다 그래서 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차를 모는 방법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기의 장점이라고 하는게 그런 팟핑 노이즈를 실질적으로 아예 기술적으로 없애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팟핑 노이즈를 뮤트하는 이제 그런 영역에서 실제로 팟핑 노이즈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를 아주 미세하게 잡아가지고 사운드를 뮤트를 하는 기술을 쓴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 뮤트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레이턴시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러하나 연주자가 직접 얘기를 했을 때 레이턴시가 안 느껴진다면 그 영역은 오히려 팟핑 노이즈를 없애주는 그냥 기술적인 장점이 되는 이 정도가 훌륭하네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밟았을 때 팟핑 노이즈를 없애려면 안 쓰면 돼 그렇죠 앰프를 푹 벗고 쓰면 그거도 안나 그 말도 많이 과거에 우리 미디 악토프스 이런 거 썼잖아요 시스템 냉장고를 쓸 때 그건 사실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아날로그 그것도 바꿀 때 약간씩 레이턴시가 있었어요 윽빠 이렇게 들어와 다만 리버브나 디스토션이 이제 패싱스루를 하니까 묶여주고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미장을 해 준 거지 윽빠 윽빠 이렇게 바뀌었어 엄청 늦게 바뀌었어 네 미장을 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장의 느낌을 저희는 지금 스필오버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디스플레이도 팍 바뀌잖아 옛날에 빨간불이 3에서 4로 바뀔 때도 껌뻑 이렇게 바뀌었어 아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이 같이 모이니까 저도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80, 90년대의 어떤 그 음악 진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오늘 듣기는 이제 진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톤 모니터를 하면서 진짜 멋진 샘플 연주들을 듣고 그리고 또 80, 90년대의 그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음악판의 옛날 이야기들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저는 오늘 오히려 제가 뭐 구경온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쑥스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일부 이렇게 재밌게 두 분의 케미 폭발 또 시간을 또 가져 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타미김 선생님이 만드신 톤 직접 정리해 오신 톤을 저희가 모니터를 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이 악기에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칼리브레이션 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셋업 하시는 방법들 물론 한글 메뉴이 너무 잘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또 김상욱 팀장님이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까지 옆에서 두 분 중 기타 좀 쳐요 좀 네 선생님이 아니 잠깐만 기타 리스트라며 다 기타 리스트라며 셋이서 같이 하면 되겠네 그런 것도 2부에 뭔가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 다채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quez.OP rust.ONE 새홍 precis앙 Remix 물탈 헿 물탈 사랑 감사합니다.